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장판,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본격 조성합니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왜 필요할까요? 또, 전체 벤처투자 중 지방투자 비중은 2019년 기준 18.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방기업수 비중이 43.5%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방기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원활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유딜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지역유딜 벤처펀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참여합니다. 앵커 출자자인 지역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유딜 벤처펀드를 전국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은 지역유딜 벤처펀드가 첫 발을 내딛는 해로 4개 권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부산 지역유딜 벤처펀드 시범 조성을 합의했습니다.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역유딜 벤처펀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전국 구석구석의 지방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기업들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부흥을 이끌겠습니다. 부산시장 부산시장